아 꽃향기가 흘러나오는구나 여기가 나중에 꽃 알레르기 있는 애 있으면 여기는 좀 막아놓긴 해야겠네 네 세균정보에서 봤어요 많더라구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덜 올라왔는데 아 있긴 있네 없진 않네 음 음 나중에 병원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스테이션 재배 스테이션 됐다 이제 아 아 아 아 하하하하 92타일이었나? 아 96타일 여기까지네요 여기 이제 동물 사육장 만들겁니다 외양간에 뭐 필요한지 볼까요 한 번? 치장 스테이션이 필요한데요? 나 또 치장 스테이션이 없네 멍놈의 연구가 이렇게 하나도 안되어있는거야? 여기 있다 빨리 캐와라 우리 애 죽는다 빨리 캐와라 빨리 캐와라 일해라 하산 센서를 석탄이랑 연결해놓으면 알아서 끄고 켠다고? 센서를 석탄이랑? 아 이해가 안됐지만 일단 오케이 빨리 어? 지가 알아서 들어왔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졸라 귀엽네 아 에이 아 그러면은 지금 스마트 배터리가 있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그 선도 있어야 돼요 하하하하 그렇구나 확실히 지금 일이 좀 많긴 하다 애들이 좀 정신못차리긴 한다 워낙 일이 많아가지고 음 요 activity 다음에 오 오 오 오 오 그럼 안될까 이제 한동안은 음식 안 만들어도 되겠다 68000이야 자동화까지 가면 하는 스트리머도 빡치고 보는 시청자도 빡쳐요? 뭐래요? 있는데 빡치실꺼에요? 빡치지 마세요 아 빡쳐? 아 그래 벌써? 지금 존나 뭔가 평온한게 왜이렇게 거슬리지? 왜이렇게 존나 기분 묘하냐 이거 평온한데 뭐 존나 문제 될게 없거든 지금? 어? 아멘 뭐가 없는지 보자고? 이거 보기가 좋네 힘들게 돼 있어서 사실 뭘 봐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 필요한거 석탄 석탄 필요하긴 하지 그래 일단 이 게임은 첫째로 똥통 관리를 해야 돼 그거 안하면 이 게임엔 미래는 없어 이렇게 쓰는 거구나 여기서 오염된 물이 계속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걸 부셔도 될 거 같아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 오염된 물을 여기다가 버려주면 되지 않나 그리고 아까 저기에 있던 이 염소를 이용해서 뭔가 여기에서 또 여기에서 또 다음 통 그래서 거기서 깨끗한 물에서 여기서 또 여기 이 통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해줘야겠는데 이 밑에 통을 하나 더 만들어야겠네 어 물 많이 써 지금 이거 아직 내가 지금 여유가 있는 물통이 있어서 지금 좀 괜찮긴 한데 괜찮긴 한데 뭐야 이거 두 칸짜리가 아니라 세 칸짜리였어? 염소 오이 오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아, 갈대 섬유 2. 아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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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치우기 하면 되는 거잖아. 섬탄. 나 13톤 있어, 그래도. 야, 이거 전력 사용하는 거 끈 바꿔야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. 이거, 이거 연구해야 돼. 파란 선이라고 하셨는데. 아, 이거군요. 조류? 조류는... 석탄이랑... 조류는 좀... 11톤. 이거는 좀 표시를 해 놓을게요, 오른쪽에. 석탄 사용량은 좀 봐야겠다. 어, 만들었다. 오예. 자동화 와이어만 연구가 되면 되네. 배터리 충전이 0% 미만일 때. 배터리 충전이 0% 미만일 때. 아, 그러면 이게 100%가 되면 20까지 떨어지고. 20이 되면 100까지 올리고. 약간 이런 식으로 왔다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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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갔다 하나 보네. 그럼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. 이미 100을 찍어서 적색신호로 바뀌었어요. 그러면 더 이상. 그, 20까지 올때까지는. 그, 발전기가 작동 안하다가. 20에 오면 작동하는 건가요? 아니면은. 계속 작동은 하는데. 그렇게 되는 건가요? 아, 20이 될 때까지 작동 안해요? 아, 오케이, 오케이. 확인. 무지성 석탄을 낭비하고 있어? 괜찮아, 석탄 많아. 우리 그 사육사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. 없어? 어? 변수인데? 너가 좀. 잡캐로 커야겠다. 어쩔. 아, 너가. 아, 안돼, 안돼. 넌 축사는 안되겠다. 미안하다. 아예 의사로 가라. 요리. 굴착 13. 와, 돌았다. 조슈아. 과학 13이야, 너는? 돌았네. 프랭킹. 농업이 구야? 어? 이쪽으로 갈 수 있구나. 흠. 야아, 운반. 가보자고. 저거 가지러는 누가 가는거지, 근데? 아, 깜짝이야. 메인 수주 말랐다길래 깜짝 놀랐잖아. 아, 놀래라, 씨. 흠. 아니, 동물레오가가 여기서 나오네. 와아... 소금물. 흐으... 아 그러네 얘가 알레르기가 있네 아니 근데 솔직히 알레르기는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이건 뭐 딱히 못 해결해 주는 건 아니거든 얘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데 소금물은 별로인가요? 아 얘 동물 애호가 얘 한 번 좀 해봅시다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꽃가루가 왜 안보이냐 뭐야 꽃가루가 왜 안보여 꽃가루가 왜 안보이냐 글쎄요 전력을 연결해주고 와이어 자 아직도 이거를 안가져간거는 좀 개빡치는 부분인데요 설마 가져가시나요? 에이다님? 그렇지요 사장님 일이 너무 많아요? 어떻게 해줄까? 일을 줄일순 없으니까 잘 생각해봐 어떻게 해줘야될지 우와 이거는 이거는 그거에요? 그게 안들어와? 안나가? 여기 안에 있는게 밖으로? 어 흐름을 차단하는구나 오 아니야 아니야 다르네 여기 안에 있는게 밖으로 안나가는 역할을 해주네 근데 꽃가루 알러지 있는 애 때문에 전기문으로 바꿔야한다 음 고민을 좀 해봐야겠네요 기침좀 하면 알러지 약을 만들어줄게 알레르기 약을 만들어줄게 알레르기 약을 만들어줄게 그래 우리 그렇게 합의하자 알레르기 약을 좀 만들어줄게 너거 선 넘는거야 그거 사장님 계약족반이 달라졌어요? 야 방금 들어온 애가 에이브잖아 자 사유 야 우리 임람지 새끼 좀 좀 챙겨봐 좀 챙겨봐 좀 챙겨봐 아 뭐 로반데 나이 뭐 로반데 식중독이 점점 차단이요? 아뇨 아직까지 아팠던 애는 한명 있어요 식중독 걸렸던 애 있긴한데 걔는 괜찮고 원래 좀 아프네라 여기 물 차긴 찹니다 아 이거 참 골치 아프구만 수경재배기가 열려서 이제 나 뭐를 그걸로 할 수 있다고? 야 근데 물 얘네 꼭 깨끗한 물 줘야 됩니까? 아니 그냥 여쭤보는건데 약간 세균 물 주면 안되나요? 아 얘네 세균 물 좋아해요? 아 진짜요? 아 진짜요? 아우 진작에 얘기하시지 아이 참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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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잠깐만 농업용수 공급한다는게 어디있다는거야? 나 안보이네? 수경재배기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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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? 아 끼니나무는 물 안 먹어요? 아 아 그렇구나 아 얘네만 물 먹어요? 아 센털은 물을 좀 많이 먹고 음 음 그렇구나 흙이 나중에는 오히려 귀환자원이 되는구나 식량 튀어도 얘가 한 단계 높아요 야 그러면 여기 좀 드러내자 여기 밑에는 그치 뭐 굳이 이거 유지할 이유가 없다 Kirsty 그러면 타이 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정도 식량 줄어든거는 괜찮습니다. 크게 잠시만요. 설마 갈대 섬유가 갈대 섬유가 되버려서 이제 얘한테 밥으로는 의미가 없어진건가? 설마 아 아 큰일났네 아 큰일났네 저 새끼가? 아 얘도요? 알겠습니다. 음 좋아요 싹 치워봅시다 여길 뭔가 기지가 조용하다? 뭐냐? 왜 조용하냐 여기 야 너 있으면 밝아서 못잘거야 애들 죽어 왜 애들 못자게 와 흙 좀 많이 처먹긴 하네요 음식이 좀 상했어요? 냉장고 없지 해줄라 했어 해줄라고 했어 해줄라고 했어 해줄라고 했어요 아니 나는 좀 상해도 먹얼마 하니까 해줄라 했어 할라고 했어 멈춰네요 이제 얘가 멈춰네요 이제 얘가 음... 좋아좋아좋아 잘하고 있어 얘는... 야! 아 잠깐만 아 나 존나 잘못 생각해 야 조류만 사용해서 오염된 물이 나오는 줄 알았더니 아니 시발 멀쩡한 물 끌어다가 오염된 물 만들고 있었던 거냐에? 아 존나 어지럽네 이거 아... 아 나 진짜 너무 실망스럽네 아 나 진짜 조류 배양기 굉장히 실망스럽네 이거 아 좀 그르네요 아 좀 그르네요 알아 알아 이제 물 이거 어떻게 좀 박살난거 아는데 나도 지금 굉장히 고민중이야 어떻게 해야되나 솔직히 염소를 내가 어떻게 이용해가... 어? 어... 이걸 좀 어떻게 이용하고 싶긴 하거든? 내가 잘 모르겠어 이걸 아직 쓰는 법을 으흠흠 그래서 내가 조금 기다려봐 일단 일단 산소마스크가 일단 필요할 것 같애 벤트 참는 법이요? 일단 괜찮습니다 산소마스크를 누가 만들어주는거지? 기다려봐 여기서 만들어주는거네 여기서 만들어주는거네 대기열이 왜 없다는거야 대기열이 왜 없다는거야 대기열? 진짜 어지럽네 연구가 안되있을줄이야 대기열이 왜 없다는거야 아 다 집어치워 미친놈들아 꺼져 나 너네 진짜 그렇게 안봤는데 실망이 크다 야 야 뭐 흙이 뭔줄 알고 먹어 니가 일단은 음... 오늘은 여기까지하고 다음에 이 염소를 이용해서 이 더러워진 물을 정수해서 이쪽으로 보내서 좀 이제 약간 이제 그거를 한번 해볼게요 그죠? 다시 얘를 또 어떻게 써가지고 또 물이 이렇게 오고 근데 지금 이게 물이 어딘가에 쓰이면 다시 돌아오긴 하나? 이게 아예 식량쪽으로 얘네한테 들어가면 그 회수가 안되는거죠 음... 음... 그렇구나 F9가 시급하다고요? 왜요? 뭐 왜 시급해 이게 저런? 왜 왜 이거요? 왜 çünk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괜찮아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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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아니에요? 그게 그 뜻이 아니에요? 여기에 있는 게 일로 안 온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? 아 근데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할 때 통과한다고? 그럼 이게 뭐가 아 그쵸? 문 열려도 통과 안되는 거 맞죠? 아까 바람 이렇게 내보내드만 그래서 이걸로 설치한 거야 이 밑의 지역은 조진 것 같다고? 그거는 이제 내 알바가 아니죠 일단은 다음에는 저... 저거 뭐야? 저... 염소를 좀 갖고 와서 어떻게 좀 해보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니까 어... 여기 연구는 내가 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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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키 잘해놨는데? 여기 한번 해놓죠 일단 아 여기가 좀... 큰 문제 없겠지? 어? 이 생각? 큰 문제 없겠지라는 생각? 그런 위험한 발상?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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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..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저 빡세네 냉장고요? 완성됐어요 이게 상하면 여기에서 없어지는 겁니까? 음... 썩은 더미로 바뀌어요 임람쥐가 컸는데 못생겨졌어 못생겨졌어 밥을 안줘서 그런가 잠시가지고, 정말 아이를 바꾸는 건가? 그 날이 누구지.. 쓴라쩍 전에는 그지... 어? 호화 슈트? 와 얜 뭐냐? 힘 힘 뭐야? 이게 뭐야 씨발 힘 힘 육 육이면 뭔데 이게 육 육이면 핫산인 거예요? 방귀라서 걸러야 돼? 네추럴 가스 아 얘는 밤에 그러면은 그거 알까? 얘는 낮에 자기하고 밤에 일어나게 해서 과학만 시킬까? 연구 안 멈추게? 괜찮은 생각이지 음 음 넌 이렇게 살아 너 자러 가는 거 아니야? 지금 너 일할 시간이야 인마 일어나 일어나 연구하러 가야지 목욕을 왜 해요? 목욕 시간이요? 아아 그렇군요 카탈리나 카탈리나 연구를 연구를 이렇게 이렇게 뭐 애들 막 난리 났네? 막 소독하고 난리 났네? 남들 일할 때 휴식하는 거 좀 애매하네요 남들 일할 때 휴식하는 거 좀 애매하네요 이제 배급 상자는 부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? 그죠? 냉장고가 해주잖아 어? 아니 미신 아 이 씨발 케어해주는 거 봐 아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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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지랄이네 아 씨발 이게 뭐야 흐흐흐흐흫 야... 흙을 배설하는구나 허어어 야 흙 구하기 힘들다더니 얘가 흙 뺏어라면 나쁘지 않네 많이 키우면 저거 잘하는거 너무 오래 걸린다 얘들아 저 골무갈대가 물을 감당 못할 정도로 쳐 먹어요? 화장실에 화장실에 추가재배? 추가재배가 어딨어? 방금 있었다고? 하... 하... 하하하하 야 근데 얘 지금 물 안주는거 아냐? 물이 어디 있긴 해? 얘가 지금 뭐야? 아... 자연에서 재배하는건 안먹어요? 옘병 흐흑 흐흑 너 잡으러 왔다 야 주둔가리야 아니네 야 안잡아? 오 잡아 아.. 잡혀 써 밥 맞았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혹시 이거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그때부터 재앙이에요? 음 재미없어지는구나 아 코로나같은거라고? 좀 상당히 무서운 아이네요 그 누가 묻히고 다니는거 같은데 이제 이거 왜 통과가 되는 것 같지? 뭔가 자연적으로 사라지긴 하는 것 같은... 이게 탈취기가 있어서 그런가?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... 그래요? 산소에서 사라지긴 해요? 음... 꽤 빠른 속도로 사라지긴 하네 한 번씩 열리는 것 정도는 괜찮네요 오케이 그러게... 그게 좀 무섭긴 하네 쉽지 않네 그래서 화장실이 좀 부족한가 봅니다 얘네 오염된 산소에서는 주기당 300%씩 증식한다고? 아하하하하하하하 야 이거 탈취기 안만들었으면은 좆을 뻔했네 아하하하하하하하 와... 좀 많이 레전드긴 하구나 그러게 그럼 결국엔 여기도 탈취기 하나 만들어 놓으면 산소... 오염된 산소는 없어지니까 근데 언니 애초에 얘네가 계속 올라와서 의미 없을 것 같아 자...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자... 끝! 자... 뜨끈 정독 일단, 감사합니다.